안녕하세요 신희 입니다 지금 찍을 영상은요 제가 요새 먹고 있는 거에요 요거 보이시나요? 페타타 다이어트 신희는 서른 살 때부터 꾸준히 다이어트를 했었어요 물론 20대 때도 그렇게 날씬 하진 않았었는데 애기를 낳고 나니까 아주 몸무게가 50kg대에서 60kg대로 껑충 뛰더라구요 그래서 너무 찌는 것 같아서 다이어트를 그때 처음 시작했는데 저는 진짜 안 해본 다이어트가 없어요 그냥 TV에 나오는 황제 다이어트, 원푸드 다이어트, 아메이, 허벌라이프 그 다음에 한의원에서 주사 맞는 거, 이침, 그리고 개인병원에서 먹는 또 알약으로 된 양약 다이어트, 그 다음에 한약 다이어트 정말 수많은 다이어트를 했었어요 근데 다이어트를 너무 자주 하다 보니까 만성이 되고 내성도 생기더라구요 그래서 쉬었다가 또 살 빠지면은 또 끊었다가 또 먹었다가 살 빠지면은 또 쉬었다가 그게 무한 반복이 됐었어요 그래서 저한테 맞는 다이어트를 못 찾고 있다가 이번에 제가 아는 자유상가 2층에서 옷가게를 하는 쭈니 사장님이 있거든요 쭈니 사장님 언니가 다이어트 제품을 판매를 하신다고 하시더라구요 이게 네트워크 제품이긴 한데 쿠팡에 검색을 해도 나오는 다이어트 약이에요 근데 일반 다이어트는 뭐 부작용이 많잖아요 잠도 잘 안오고 가슴도 벌렁거리고 속도 미식거리고 또 우울증세도 있고 한데 이거는 그렇게 크게 사이드가 없더라구요 그래서 속는 셈치고 한번 먹어봐 그리고서 먹었는데 화장실도 정말 잘 가고 아주 쾌변이에요 쾌변 그러다 보니까 이제 몸무게가 더 이상 지금보다는 더 안 찌고 잘 유지가 되고 있어요 제가 지금 걷지를 못하니까 살이 급속도로 빠지거나 그런 건 아닌데 지금 상황에서 더 찌지 않으니까 좋죠 아참 제가 다이어트 한 제품 중에 효소 다이어트도 있었어요 정말 많이 했죠 그 외에도 제가 생각나지 않는 것들이 몇 가지 있지만 그래도 요 정도로 제가 소개해 볼게요 여러분도 다이어트에 관심 있는 분은 한번 요거 페타타 다이어트 쿠팡에 검색해서 한번 구매해 보세요 그래서 신이처럼 날씬해져 보세요 제발 라이퍼 겉 오늘 머무없 그런데 감사합니다.